다음 분, 초아 가볼게요. 아, 어떡해. 이야, 초아 진짜 어떡해. 지금까지는 흑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아, 손이 접힙니다. 초아 손 접혀. 언니 손이 오그라들면 안 됩니다. 초아, 이거 안 됩니다. 밀어쓴 걸로 이미 졌어. 그래도 보시죠. 그래도 보시죠. 저게 초아야? 아니야, 이거. 아, 어떡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실패, 실패. 형, 우리 본인이 이렇게 원하면 오케이, 더 이상 튀지 않을게요. 자,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안 테릴게요. 안 테릴게요. 이거 더 묶여주세요. 누구야? 오케이, 오케이. 아니, 조명을 잘못 받았네. 조명이 잘못됐다, 조명이. 조명이 잘못됐어요. 조명이 잘못됐어요. 아니, 아니, 안 볼게, 안 볼게. 봐봐. 봐봐. 너무 앞머리를 많이 잘린 느낌인데. 여러분, 우리 멤버분들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스톱해 드릴게요. 자, 초아는 아쉽게도 탈락. 한미, 한미가 옵시다. 야, 김찬미. 김기 대마왕. 야, 찬미 좋아. 어, 귀엽네. 애기라서. 어, 애기, 애기. 아, Ariana. 뭐야, 태세이 태세이 일어나는 소리가! 누구부터 피해다 봤어! 누구부터 피해다 봤어! 고정우! 초스피드! 무사히 몰트실 줄 알았어요. 아 솔직히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네. 참비 탈락! 참비 탈락. 참비 연락했는데. 저 영상이 팬들 사이에서도 금지 영상이거든요. 아 그래요? 되게 민망한 개인기라서.